안녕하세요. 정남다역입니다.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. 뜨겁습니다. 아 세상에 지금 차각망을 치고 환풍기를 계속 틀고 그래도 바람은 좀 살랑살랑 불어지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. 아 정남이 영상을 못 올려도 매일 키핑장 나와서 진짜 열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했냐구요? 요거 했습니다. 하엽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네 저쪽에 창다역이 애지근한 건 다 끝냈어요. 하엽 다 떼줬어요. 진짜 무건수행 하듯이 입꼭 다물고 혼자 머리 벗고 햇빛 탈까봐 모자 쓰고 앉아 가지고 매시간동안 진짜 엉덩이 땀띠 나겠어요. 창다역이 다 해주고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 국민이들 해주기 시작했거든요. 음 하루의 목표량이 이거 하나 꽈득 채우고 집에 가기 근데 지금 반 채웠습니다. 반. 한 3시간 했는데 반 채웠거든요. 아 벌써부터 깨가 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주일만에 또 영상은 담아보려고 하는데 아 또 뭘 담아볼까 뭘 담아볼까 궁리하다가 음 여러분 혹시 다육이 키우시면서 멘토 있으신가요 멘토 음 어떻게 보면 나의 다육이 스승님 음 일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어 저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에서 제가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는 게 2019년도 제가 내돈 주고 내돈내산 하기 시작한 게 5월이었어요. 음 그런데 한빛 다육을 알게 된 건 그의 가을 2019년 가을이었어요. 그 전에 뭐 이 집 저 집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발걸음을 하곤 했었는데 그다 그렇게 저 초보라고 눈탱이 칠 생각만이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. 음 그러다가 한빛 다육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 거기 가서 저는 창다육이 빠졌었죠. 창다육이 빠져가지고 국민이들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창덕이만 쳐다보고 와 이쁘다 하고 있었는데 한빛 다육 언니께서 음 거기 사장님께서 이게 뭐 제가 좀 이렇게 큰 아이들 거긴 또 한빛 다육은 또 저게 주황색 코트분 있죠. 그런 게 없었어요. 모든 게 대품 모든 게 군색 그때는 그랬답니다. 라떼는 그때는 그랬었어요. 어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눈만 높아졌죠. 저 이거 사고 싶어요. 저 이거 사고 싶어요. 이거 가져갈래요. 그러면 안 돼요. 내년 봄에 가져가세요. 좀 더 키워보시고 안 팔고 놔둘 테니까 내년 봄에 가져가세요. 그렇게 그렇게 2년이 됐어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하엽정리 국민이들 어제부터 하다보니까는 한빛 다육 아이들이 애증간해야죠. 여기 보세요. 여기 사과꽃. 요 글씨 되게 시원시원하죠. 이쁘기도 하구요. 여기도 그렇죠. 여기 이름표가 여기도 그렇군. 여기도 그렇구요. 서프유밀. 그 다음에 저쪽에도 있어요. 저쪽에도 이제 몇아이 계속 있는데 건너뛰기 하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. 그것만 있나요. 여기 아담도 있죠. 그리고 여기는 이름표는 없어도 요아이도 은자복음. 한빛에서 온 아이예요. 여기는 또 한빛다육 사장님께서 키워보라고 적극 추천해 주신 빌게이츠. 아 진짜 이 아이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. 여기 이렇게 찌그러진 하트긴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볼록한 그런 보조개 같은 그런 하트 그런 입장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. 그리고 옆으로 또 가면 요아이 세상에 요아이 제가 보자마자 코사지 보자마자 얼른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끔 액플이나 심플 같은 데서 이렇게 장바구니에다 사고 싶은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담아놔요. 그렇다가 또 어느 날 또 딱 꽂히면 구매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고 싶은 애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어느 날 한빛다육을 딱 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물 영접하고 언능 데려오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엽 정리하면서 아이들 아 이 아이는 어디서 왔지 이 아이는 어디서 왔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더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빛아이들이 한 다이 반이 다 돼 가겠어요. 지금도 요기도 요기도 그렇죠. 요아이 양진도 그렇죠. 벤바디스 그렇죠. 요기 요기 리즈 리즈라는 요아이도 그렇고 요기 퍼플라이트 어 보세요. 제가 연창년에 처음 가져왔을 때 완전 진한 빨강이었잖아요. 그 모습 지금 가고 있어요. 요기 요 루다는 음 한빛언니가 그냥 주신 아이 키워보라고 주신 아이였고요. 음 그리고 또 앞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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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요렇게 요아이도 한빛언니가 주신 아이예요. 세상에 처음엔 이렇게 올 때 한 요만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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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거예요. 아니요. 요거보다 좀 더 작았어요. 근데 한 3년 키우니까 세상에 얼굴 수도 이렇게 많아지고 와 엄청 잘 키웠죠. 혹시라도 한빛다육 언니께서 사장님께서 이 영상 보시면 어 기특하다 하시겠어요. 어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저한테 다이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. 세상에 예 예전에 국민 다이어 거절떠 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었는데 세상에 이제는 저한테 예 이거는 뭐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언니가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. 다육이 이름 가끔 생각이 안 날 때 음 제가 또 얼른 대답해 드리면 오 많이 늘었는데 하고 또 그러면 저 어깨가 또 으쓱하고 입꼬리도 쓱 올라가고 음 그리고 또 여기에 칼투새 항상 이 칼투새 요아이가 아 요아이도 한빛에서 온 아인데 저한테 어찌나 칼투새 칼투새 있니? 칼투새 있니? 한 4번 정도 물어보셨어요. 음 이 아이는 꼭 키워보라고 하고 싶었던 아인 것 같아요. 음 그리고 그 뒤에 웅동자 요아이도 한빛에서 온 아이죠. 음 그리고 음 요게 또 어딨지? 음 요아이도 여기 홍포도 이게 목대 한번 보세요. 여기 밑으로 목대가 요아이도 2020년도 쯤에 저한테 주신 아이예요. 세상에 이렇게나 다글다글 요게 거의 요 얼굴 요랑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긴가 여긴가 하여튼 얼굴 두개짜리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나 키워놨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핑크 샴페인 부터 뭐 여기여기 또 버클링금 키운다 하니까 버클링금 키우는 팁까지 또 다 알려주시면서 음 그대로 키웠던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3년째 저랑 지금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버클링금 요아이도 안 빛다 여기서 내려온 아이 그리고 뭐 이쪽에 많아요 다 어떻게 저쪽에 핑크 샴페인 어 저기는 이름이 어 네노필럼쿠스 네노필럼쿠스 뭐 그런 아이 헤라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라우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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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라우톱 좀 이렇게 얼굴 큰 아이를 좀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세상이 요아이가 떡 하니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헉 어머 또 숨도 안 쉬고 가져왔죠 라우톱 요아이에 세상이 여기 꽃이 너무 예쁘게 펴져가지고 꽃도 이렇게 꽃잎장에도 세상이 이렇게 뽀얀히 이렇게 음 커가고 있어가지고 꽃 좀 보려고 지금 안 잘라주고 있어요 음 얼굴은 음 이렇게 막 난리 났죠 지금 음 난리 났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뻐서 숨도 안 쉬고 데려온 라우톱 이렇게 제가 음 오늘 산빛다요가이들 음 예추억 새록새록 예추억 되새기면서 한빛다요가이들을 한번 음 이 뒤쪽에도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다 뽑아내면 거의 한 다이가 넘을 정도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다 해드리자면 한 30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영상 길면 아 우리가 좀 지루하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 음 다육이 판매 유튜브 영상들이 막 넘쳐나는데 음 한빛다요가이들 사장님께서 이제 유튜브 판매 영상을 이제 다시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8시 40분인가 예약을 하셨다 하더라구요 저한테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데 8시 40분에 영상 올라간다 좀 봐줘 그러더라구요 알았어 하면서 음 그래서 오늘 영상 담는 김에 한빛아이들 또 소개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8시 40분에 한빛다요 판매 영상 올라간다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홍보도 작성하고 해드립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8시 40분 음 기억하셨다가 판매 영상 예쁜 아이들 뭐 한빛다요가이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진짜 들여서 손해보거나 후회하는 아이들 없어요 진짜 음 조금 음 굳혀지지 않는 아이들은 굳혀지면서도 예쁘고 어 또 굳혀진 아이는 굳혀진 아이들은 더 예쁘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설정도 하셔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올리기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작성하고 한빛다요 홍보를 좀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 소개한다고 하다가 한빛다요구로 또 어 옆길로 삼첩보로 빠졌습니다 아 워낙에 이쁜 아이들 판매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오늘은 응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요아이 요아이도 한빛에서 데려온 양진이에요 양진 요아이를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담대회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안녕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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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